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회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기업 경쟁력 재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. 이 자리는 사회적 난제를 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제의 현안을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. 상위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과 노동시장 유연성 재고 등 16건의 현장 건의를 했습니다. 부산 상위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부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. 인천 상위 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점을 건의했습니다. 앞서 우 의장은 우리 사회의 난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계의 역할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.